좋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 우리 세 분 포스터 촬영되는 그래도 아직은 어색하고 좀 수줍은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친해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좀 다정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서 세 분 다정한 포즈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아 속도라 바퀴를 준비하셨군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끌게 하트 세 분이 그려날 18의 모습 소년소년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른쪽도 하트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에는 향기씨가 두 분에게 팔짱을 끼고 다정한 포즈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향기씨 맨어소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매너를 안찍으셔도 됩니다 예 너무 매너손이신데요 예 손이 갈 곳을 이러면 돼요 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향기씨의 맨어소을 빌리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 감기없이 무대에 모시고 다시 한번 열려드릴 순간 완전체 단체처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네 분의 사진캠이 더욱 열려드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분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몸을 살짝 풀어서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열려드릴 순간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측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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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눠주시죠 감독님 너무 감사하십니다 감독님 가운데로 예 아이쿠 알아서 센터로 가시는데요 예 요구를 아시는데요 예 나야 나 나야 나 네 왼쪽부터 네 자연스럽게 센터로 가시네요 저런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왼쪽부터 화이팅 한번 가볼게요 감독님 다 함께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네 우리 외모들과 감독님 다 함께 화이팅 네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측도 한번 다같이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우리 좀 스모씨랑 현기씨 조금만 앞으로 예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셨다가 예 무대 테이블이 세팅되면 바로 공동 인터뷰 시작 오늘 이날 가 Vince Let's go Hey 오늘이다 ahahaha 보 Io 네 네 李 Park 그럼 네 감사합니다 Chamber은 childish 해줄요 Heat sigh